최종이구나 최종! 오늘 우리가 이기면 이집은 악스 이름으로 신발 청켤레를 집어하는거야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왜요 성켤레요? 왜요 청켤레요? 이게 이 신발 못 신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안전히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야 이게 신발을 하다가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나온 차인표씨 매력에 푹 빠지는 거 같아 인표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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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클럽으로 가입했습니다. 소람 가입했구나? 저도 가입했어요. 네 오늘 가입했습니다. 오프라 메르겐 빠져가지고 챔피언씨 메르겐 빠져가지고 인표사랑 예. 오늘 어린이날 특집 마지막 레이스는 뭡니까? 어린이들이 런닝맨 미션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게임 중에 하나죠. 진짜 딱지찍입니다. 딱지찍입니다. 예 악취! 아 근데... 자 딱지 하나씩 다 받으셨죠? 그러면 아까 미션들에서 봉투를 받으신 분한테 혜택을 드려야겠죠? 딱지 교환권이기 때문에 한 개 더 드립니다. 아 저희들도 있는데? 예에에에에에! 예에에에! 딱지 교환권이기 때문에. 자 5등은 4등하고 겨루시고. 오 좋다.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. 4등하고 5등을 이긴 팀이 3등하고 겨루시고. 예에에에! 3등하고 이긴 팀이 2등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등하고 결승전을 받게 되는데. 그냥 끝났지. 딱지 않아도 필요 없으시죠 김종국 씨. 그냥 우승이라면 하면 되겠네. 딱지. 용식이. 필요 없으잖아. 1등이 완전 유리하네. 진짜 유리하네. 우승이네. 1등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유리한 거예요. 재석이 형? 나라도 유리한 거라고요. 1등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나기 때문에. 맞죠. 딱지 와. 사운드 빨리. 아시죠. 야 빨리 들어가줘. 사운드 빨리. 예에. We will, we will, love you. 시작하셨습니다, 시작하셨습니다. 시작하셨습니다! 화이팅! 이게 딱지가요. 이게 딱지 자세가 있어요? 저 장훈이 무슨 연말 때 신는 신발인데. 저거 팔다니... 신발은 포인트예요, 신발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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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잘.. 개리야 너 왜 이렇게 잘해?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. 야 개리가 이게.. 개리야 진짜 잘해. 아! 뒤에 왔다. 뒤에 왔어. 이거 찬스야. 가까이 와서. 맞힐 수는 있죠? 맞히기만 하면 돼요. 위에서 아래로. 위에서 아래로. 이거 못 맞히면 또 망신. 위에서 아래로 형. 그렇지. 꿈이 이상해. 정확하게 여기를 면을 다 맞혀야지. 야 쟤 잘하는게 뭐야. 농구 농구 농구. 오! 오! 끝난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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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 팀. 클릭. 진짜 잘하는거야. 쟤 왜 이렇게 잘해. 다 끝난겁니까? 지금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같이. 자. 야 형 우리는 이게 한 번에 가르쳐야 돼. 안 그러면 대리한테 무조건 넘어가야 돼. 아 그렇게 잘 치는구나. 너무 많이 생각하지마. 생각하지마. 너무 많이 생각하지마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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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생각 알아가. 제발. 제발. 한 번만. 한 번만. 이게 자주 던지면 힘이 빠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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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역시. 됐어. 됐어. 역시. 또 데려갔어. 또 데려갔어. 또 데려갔다. 아. 좋았어. 좋았어. 좋아. 좋았어. 타임은 끊기. 파워가 없어져. 오! 움직이게 안 돼. 움직이게 안 돼. 다리에 칠는데 다리에 칠는데 다리에. 그거지. 그렇지!